이렇게 이분 노래도 완전히 찬노래 드립니다 여러분 귀에 익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주미양 올라오십시오 이주미양의 강가에서 역할나서 두 곡 찬노래니까 기다려들으세요 어서 오십시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을 빛 흐르는 강가에 아주 환자서 향수에 처져 사랑에 처져 스윙에 처져 버렸다 내 마음 정들여 놓고 떠나라니 그 언제 오시려나 오가는 통통배에 행련하니 무엇일까 바라보님은 없고 통통배에 떠나게 잘해 불빛만이 흐르네 내 마음 정의정 그다음 눌빛 흐르는 방가에 웃고서 웃고서 향수에 쳐져 사랑에 쳐져 이 몸을 정들여 놓고 떠나갔니 그 언제 오시려나 보가는 통통배에 흉연한 님 오시려나 보가는 통통배에 흉연히 물어 쿵쿵뱉 떠는 자리 강물 많이 흔들었네 아! 치고 치고!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는 제가 연락선 정지연씨 노래 리멕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연락선 보내드리겠습니다 베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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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 가는 울고 가는 엄마를 잃은 불새암만 애초로 무기네 낯설은 하얀 한국의 누체문래 떠나야 할 텀베는 구동을 울리네 눈물오른 부각살도 내서 능을 할까요 기약없이 떠나가는 내 사람도 안녕 성굽이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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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상의 남기 무정하네 순종을 받으러 사랑의 길 너무나도 약속하네요 낯설은 하얀 한국의 물길을 못 잊어서 불러보는 엄마의 자장가 상구의 상구로 흘러가는 소리만 하다가는 나선상에 힘을 안고 상구도 울리면서 떠나야 할 건비를 고동을 울리네 눈물오른 소박살들에 서로 말할까요? 피어머스 떠나가는 내 사랑도 안녕 성구비 돌아 돌아 고동을 울리네 눈물오른 소리만 하다가는 나선상에 힘을 안고 상구의 상구로 흘러가는 소리만 하다가는 나선상에 힘을 안고 이곳에서 사는 가수 이주미입니다 방에 산다면 이곳이에요? 네, 이 근처고 다 우리 동네 주민들이 많습니다 동네 사람들 많이 왔으니까 그냥 뒤로 보내면 난 나쁜 놈이라고 그러겠지 그럼 하나 더 해야지 뭐 아, 그런 말이에요? 아니, 내가 의도 맞지 않으려면 시켜야죠 네,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요 이미자 선생님, 이미자 선배님 동네, 동네 따라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 부탁합니다 제가 이미자서를 강의해야죠